SK 하이닉스가 이천 캠퍼스의 수처리 센터를 SK 리치에 매각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 설비 투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차입을 통한 투자뿐 아니라 자산 유동화를 통해 자산 효율성과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려는 트렌드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흐름에 맞춰 비핵심 자산인 수처리 센터의 유동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기술 개발과 미래 산업 투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SK 리치는 이날 이번 거래를 위한 인가 신청을 국토교통부에 냈습니다. 양산은 이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 인가가 나오면 매매 대금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 안으로 자산 양수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수처리 센터를 매각한 후 이 시설을 SK 리치로부터 임차에 사용하게 됩니다. SK 하이닉스 최고 재무책임자 김우현 부사장은 불확실성이 커진 경영 환경에서 자산을 슬림화하고 재무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업에 매우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자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SN 라이트 실행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일TV 뉴스입니다. 네일TV 뉴스입니다.